그리고 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은 정말 수백만개가 있다고 봅니다 버프의 길도 그 수백만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워렌버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으나 그 사람의 전략이 딴 수백만개 전략보다 월등히 좋다 또는 내 전략보다 월등히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고 버프는 버프시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130번 영상에서 초중급자에게 위험한 버프시의 가르침 상편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편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대 최고의 투자자인 버프시의 주장 다 들어보되 독립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양반이 한 유명한 명언들 100개로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한 7,80%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간혹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내공을 쌓아가지고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쌓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상편을 요약을 하면 버프시의 장기 우량주 가치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좀 이제 이게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도 안하고 우량주 투자도 안하고 가치 투자를 안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널려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워렌 버프에서는 분산 투자 그거는 뭘 모르는 놈들만 하는 거야 집중 투자가 훨씬 낫지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초중급자라는 사람들은 원래 아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급자들이 아는 사람처럼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워렌 버프에서는 반토막이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네 반토막 일을 각오로 하다가 진짜 반토막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절대 모멘텀이나 이동평균성 이런 걸 통해가지고 충분히 그 반토막 신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훌륭한 툴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금이랑 코인은 버프에서 쓰레기라고 했거든요 이딴 데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 아무짝이 소용없다라고 했는데 네 꼭 같이 투자로 투자하는 것은 틀린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금이랑 코인을 사가지고 전버 그냥 영원히 보유하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알통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저런 트레이딩 전략을 쓰면은 금과 코인을 통해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건 제 개인적인 가장 큰 아쉬움인데 워렌 버프에서는 ROE를 매우 강조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처음 초창기에는 ROE를 매우 중요시 봤는데 예 ROE만 보고 투자하면은 별로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곧바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워렌 버프에서는 마켓 타이밍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군데군데 그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이제 비칩니다 어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버프의 더러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버프는 실제로 마켓 타이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이 양반은 너무나도 돈이 많아요 이 양반은 보통 이제 한 주식에 좀 그 어느 정도 돈을 집어 넣으려면은 뭐 최소한 몇십억 몇백억 불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번 어 지금 하락장으로 돌아섰네 팔자 어 상승장인의 사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볍게 몇십억 달러를 한번 사고 팔아보세요 그게 되나 안되나 그게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프에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형주의 장기 투자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밑에 보면은 그 외에 그 애소배 나오는 그 여우 있잖아요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어서 점프점프하다가 제 길 너무 높아 아 이런 시댕 하면서 저 포도는 정말 존나 쉴 거야 흥! 하고 가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렌 버프에서는 네 마켓 타이밍이라는 아름다운 포도를 먹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네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큰 하락자들을 대부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거는 마켓 타이밍은 우리가 뭐 저점을 정확히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5점이 딱 되면 팔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로 불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그 모멘텀이나 이동평균 같은 걸로 상승과 하락장을 구분을 하고 상승장에만 주식을 사고 팔고만 해도 네 우리가 된통 당하고 뭐 mdd 50%를 맞고 이럴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또 아주 기가 막힌 마켓 타이밍 전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 저 빨간 거 봐요 쫙 쫙 쫙 쫙 쫙 올라가는 거 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쾅쾅쾅쾅쾅 하하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일곱 번째 네 워렌 버펫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뛰어난 기업 원더풀 컴페니를 보통 가격 페어 밸류에 사는 것이 그 보통 기업 페어 컴페니를 뛰어난 가격에 원더풀 프라이스에 매수하는 것보다 더 좋다 한마디로 우량주를 제값 주고 사는 게 그냥 보통주를 아주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 6번이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워렌 버펫은 한마디로 주식을 사가지고 막 반년 1년 만에 팔고 그리고 또 다른 주식을 사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한번 투자할 때마다 몇십억씩 갖다 박아야 되거든요 몇십억 달러씩 몇조원씩 그래서 사실 워렌 버펫이 좀 이제 큰 돈을 갖다 박을 수 있는 상장기업이 제가 지난번에 얼핏 계산해 보니까 세계 100에서 2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너무 작아요 자 그러면은 워렌 버펫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 수익률이 결국은 그 기업의 기업이 내는 성적과 거의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낫죠 우량주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과 이익이 훨씬 더 빨리 증가를 할 거고 그럼 이제 주가도 같이 따라서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초중급자에게는 후자 기업 한마디로 가격이 굉장히 싼 보통 기업을 찾는 게 그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리는 우량주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레이엄 스타일이에요 그레이엄이 사실 이렇게 보통주를 매우 싼 가격에 사는 거를 좋아했고 워렌버펫 초창기는 이런 주심만 거의 샀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익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량주를 산다는 게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요 도대체 훌륭한 기업의 정의가 뭐예요 수익성이 높은 거? 안정성이 좋은 거? 배당성능이 높은 거? 성장성이 높은 거? 그러면은 안전하긴 한데 성장을 덜하는 기업은 우량주야? 아니에요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우량주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의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조만간 또 하나 영상을 올릴 거예요 반대로 보통주가 뛰어난 가격 이거는 정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일단 보통주라는 거는 뭐 그냥 수익이 그럭저럭 나오고 부채비도 크게 무리가 없고 뭐 일단 무난하게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기업이 매우 낮은 PBR, PER 또는 배당 수익이 매우 높든지 이런 거는 찾아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스크리닝하기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보통주가 싼 가격이 팔리는 가능성이 우량주가 보통 가격이 팔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량주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보이거든요 우량주라는 게 그래서 우량주는 비싼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밑에 강화국 슈퍼 가치 전략이라고 오로지 저평가 PBR, PER, PCR 그리고 PSR만 보는 그런 전략인데 보시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쫙쫙 잘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보면 2007년에 중국 초우량주의 돌을 묻어라 라는 책이 나왔는데 2007년에 상해제수가 6100까지 올라갔다가 진짜 딱 1년 만에 1700인가 73%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우량주라는 거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 매우 힘들고 이 우량주가 저평가 되었나 아니면 그 Fair Value인가 이거를 평가하는 것도 사실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소소한 기업이 어 완전 저평가 되었네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 초중급자 입장에서는 나 초중급자 맞아? 어쨌든 초중급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자 8번 워렌 버핏이 또 이런 시니클한 말씀을 하셨죠 차트?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차트 공부를 좀 했는데 내가 차트를 180도로 이렇게 돌려봤거든 야 근데 결론이 똑같더라고 차트가 안 되는 거야 헤헤헤 했습니다 특히 이술적 투자에 매우 시니클한 버핏이죠 어릴 때에는 버핏은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투자랑 벤저민 그레이암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도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차트 투자 같은 거를 깊이 배울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당연히 배워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양반이 마켓 타이밍도 안 되고 사고 팔고 이게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모멘텀 투자가 먹힌다는 논문은 정말 수백 개가 있고 그리고 가격과 거래력만 활용한 투자 전략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슈바르트라는 아저씨가 뭐라고? 기술적 투자로 부자 되는 사람을 못 봤다고? 이런 거만한 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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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9년 동안 선다멘트 투자라고 맨날 깨졌는데 기술적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트세이코타라는 아저씨도 분명히 곁들 거예요 나는 추세추적만 해가지고 30년 동안 복리 60% 벌었어요 라고 분명히 옆에서 곁들 겁니다 네 기술적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워렌 버펫이 그거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워렌 버펫에게는 가치 투자가 매우 잘 맞지만 우리한테도 꼭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9번 나는 훌륭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라고 말씀을 했죠 네 워렌 버펫이 워렌 버펫의 4개의 투자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되묻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 여섯 분의 사장은 뛰어난 경영자인가요?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은요 또 이상하게 그놈의 인성을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LG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다른 재벌 총수가 돌아가신 거랑은 반응이 확실히 틀렸다는 거를 제가 신문 이런데서 봤습니다 네 굉장히 존경 받으실 분이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팩트는 LG는 삼성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제가 이거 동영상 만들기 전에 LG 상장사들 시가총액을 전부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3분지 1도 안됩니다 게다가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는 지금 심지어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LG 그거 다 합쳐봤자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극히 일부 한 일부인 삼성전자의 3분지 1밖에 안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꽤 있으면 아 우리 사장 정말 인간적이고 직원들을 너무 잘 대해줘 정말 훌륭하신 존경 받으실 분이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주주들이 직원들과 동의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내 사장 내 상사도 평가하기가 사실 매우 힘들어요 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A라는 사람은 저 상사는 개새끼라고 하는데 B라는 사람은 저 상사 꽤 괜찮았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저 양반이 개새끼인지 양반인지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 상사 사장도 평가가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심지어 직원과 주주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릴 수가 있는데 남의 경영진 남의 상장기업 경영진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레이엄도 한 말 곁듭니다 워레버스의 선생이죠 훌륭한 경영진이라는 것은 두 번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훌륭한 경영진은 일단 이익을 많이 만들어 놓겠죠 이제 그거 자체로 기업의 평가가 높아지는데 그 또 이제 투자자들은 와우 저거 정말 훌륭한 기업이네 야 어 저런 기업이 퍼 10이면 안 되지 저 정도는 퍼 30이나 40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경영진이 훌륭한 기업들을 고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어 저 경영진이 매우 좋대 사지야 한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경영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맞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영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지금 컬링슨 아저씨가 80년대 저 구트 그레이트라는 책을 썼어요 경영 서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나온 그 그레이트 컴페니스트들을 보니까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책 나온 후에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못한 수익을 냈다고 하고요 옆에 있는 이 약국한 아저씨가 크라이스트가 거의 망할 때 살린 사람인데 이 책 나오고 여기저기 인터뷰 같은 데 불러다니고 정신 팔다가 결국은 망해버렸고 주식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미국은 나는 미국 경제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미국은 100년이 훨씬 더 잘 나갈 겁니다 가자 라고 하고 있죠 심지어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을 믿기는 합니다 미국이 정말 좋아요 미국에서 사실 그 모든 거의 모든 이노베이션 혁신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요즘 미국 주식시장 심하게 고평가된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한국 기업 미국 기업으로 좀 덜 믿습니다 뭐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러나 영상 132번을 보시면 저평가 주식이 오른다는 거는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10년 동안에는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보다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늘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또한 버핏은 뼛속까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 대한 편향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한 그런 아저씨죠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전세기적으로 어느 나라나 초장기적 30년 50년 이런 프레임으로 보면은 주식 수익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히 잘 나가고 유럽은 꽝이고 일본은 꽝이고 한국은 꽝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한 10년 프레임으로 보면은 저는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132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심지어 음식도 미국식만 먹죠 진짜 가끔 햄버거랑 콜라 먹으면 맛있기는 한데 이거를 주식으로 매일매 먹으라고 하면 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양반이 한복은 분명히 입었는데 한식은 안 먹었다 저는 한 표를 걸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소니 회장이 워렌 버핏 만나러 1990년인가 이제 자기의 최고 스시 요리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 미국에 그런데 워렌 버핏은 단 한 점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뿅뿅뿅뿅뿅 네 그랬죠 자 요약을 하면요 다시 한번 워렌 버핏 유의 투자는 버핏과 싱크로가 매우 높은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버핏은 옆집 할배가 아니고 아주아주아주아주 비범한 사람이고요 일반 투자자 특히 초중급자들은 경험이나 투자 성향이나 멘탈면에서 워렌 버핏과 매칭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매우 비범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고 배짱이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고요 생각해볼 만한 것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 마케팅 타이밍을 하나 점버를 하나 둘 다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우량주 점버냐 아니면은 그 하락장에는 빠지고 상승에 들어가고 마케팅 타이밍을 하느냐 둘 다 제가 보기엔 돈을 벌 수 있으나 심리적으로 마케팅 타이밍이 훨씬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버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주식만 하게 되면은 MDD 50% 이상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 너무 하드합니다 힘들어요 마케팅 타이밍으로 하락장 피해가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레이엄 투자가 더 쉬울까요 버핏식 투자가 더 쉬울까요 둘 다 가능하고 돈을 왕창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담합니다 초중급자에게는 그레이엄식 투자 그러니까 보통주를 싼 가격에 사는 거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막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적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은 정말 수백만 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버핏의 길도 그 수백만 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으나 그 사람의 전략이 그 딴 수백만 개 전략보다 월등히 좋다 또는 내 전략보다 월등히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나고 버핏은 버핏이니까요 그리고 유능한 경영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요 경영지표 그러니까 뭐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경영지표를 보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렇게 뛰어가는 경영지처럼만 하고 다니는지 아니면은 자사주를 왕창 매입을 하는지 이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사주를 파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돈이 궁하다든지 뭐 애가 유학간다든지 뭐 엄마가 아프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자사주를 산다는 건 목적이 딱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돈을 벌자 우리 회사 주식이 현재 저평가된 것 같네 사즈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 아주 great country이긴 합니다 저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일단 향후 10년에는 미국 주식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통하는 투자 전략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더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고 네 그 이 효율성은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데는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장에 국한될 필요 없습니다 워렌버풋이 미국의 본인의 자산의 90% 갖다 박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네 많은 걸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번에는 뭘 해야 되나 음 제가 그 마켓 타이밍이 고르게 쫙 올라가는 그 전략 소개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유쾌한 가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